지난 13일 발산근림공원에서 강서안전교육센터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. 강서안전교육센터는 지상 3층, 연면적 3,825제곱미터로 지진, 화재, 교통 등 12개 안전체험시설과 민방위 교육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기공식에서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교육감,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먼저 추진경과보고, 시삽, 기념촬영이 이어졌습니다. 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경과와 더불어 강서안전교육센터의 대략적인 모습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한편 강서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17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강서구가 선정돼 추진됐으며 전국 최초로 기초지방정부가 주관이 돼 건립되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강서안전교육센터 강서안전교육센터